자 이제 바벨로우를 할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벨로우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어? 이 새끼 돌팔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니들이 돌팔이야 니들이 멍청한거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운동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배울 생각하셔야지 자기랑 틀리다고 해서 상춘된다고 해서 시위부터 거시는 분들은 운동 한참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말씀했다시피 운동은 만든거에요 운동본보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 펜들레이 바벨로우인데요 기존보다 원각하게 틀린 자세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게다가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의점도 다 틀려요 펜들레이로우는 말그대로 펜들레이 코치가 미국 올림픽 역도 코치이자 NFL 아시죠 여러분들 위축코 팀의 웨이트 리프팅 코치 수석으로서 발현된 운동법인데 장단점이야 크게 뚜렷해요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바벨로우 종류에서 가장 크게 후면사슬 게잇과 더불어 코어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자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그대로 코치는 역도랑 NFL을 했기 때문에 바디빌더식 자극성 운동이라든지 근비대성 운동이 좀 뭐라 그럴까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근력운동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빗소치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근력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좋은 코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극을 원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근육이 빵빵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운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간단해요 자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극점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상체의 수평만 지켜주시면 돼요 상체의 수평 자 보이시죠 상체의 수평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요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에 더 많은 이제 자극 부하를 좀 뒀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니까 상체가 수직이 되면 될수록 우리 후면사슬 개입이 덜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주수라고 할 때 허리가 아예 한 적이 있죠 그 말대로 상체가 우리 지평과 지면과 수평이 되면 될수록 어마어마한 부하가 바로 우리 후면사슬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취합점이 바로 척추기립근 여기 요추라고 그러죠 여기 근육이 좌상을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이 운동은 어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운동을 천천히 초보자급으로 초보급으로 천천히 이제 훈련을 하시다 보면 말 그대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허리 부상이라든지 여러분들 코어 복원이라든지 허리 굉장히 건강한 허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부상을 당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셨거나 기존의 허리가 좀 나쁘신 분들은 좀 더 좀 어 이 운동법에 좀 접근하기 전에 좀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보갑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낮은 무게로 이제 펜들레이로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완벽한 수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퇴이드분의 유연성도 좋으셔야 돼요 만약에 대퇴이드분이 안좋으셔서 이게 유연성이 안좋으셔서 이런식으로 되게 되면 가동범위가 너무 짧아요 팔이 이 정도밖에 안되죠 근데 좀 더 좋으시면 멀기 때문에 더 더 멀리 아니 더 뭐야 많이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연성이 나쁘게 되면 무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상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꼭 길러주시고요 무반동입니다 무반동이고 이제 완전 이완 완전 수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바벨로 하시면 쇼서테킹이라 해서 견갑골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완전 내려놓는 거예요 견갑골을 뒤에 있는 날개뼈가 완전 이완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광배로 당기고 최대 수축 다시 최대 이완 그래서 바벨이 바벨이 땅에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펜들레이로 영상을 보시면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리고 퉁 다시 나와요 데드리프처럼 내릴 때에 내릴 때에 그 신장선수축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곳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행히 헬스장에서 쿵쿵 누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소리가 안 나게끔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일단 여덟개를 해볼게요 최대로 수평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견갑골부터 들어주시고 겸갑골, 광배당김 겸갑골, 광배당김 겸갑골, 광배당김 겸갑골, 광배당김 겸갑골, 광배당김 겸갑골, 광배당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허리에 부어가 들어갈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그 운동 중에 하나가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코어가 필요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운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랑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로그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놓치게 하는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놓치게 하는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하아 하아 아멘